오늘도 영찬, 영찬, 소아이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3월 학평 보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잘 봤든지 못 봤든지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때 막 열심히 공부한 거 딱 긴장해서 시험 보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고생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3월 학평을 공부하는 이제 열심히 하는 목표가 뭐겠어요? 결국 내가 나중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개선될 방향을 우리가 찾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대체 나의 문제는 뭐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고칠 거 아닙니까? 오케이?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여러분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시험 문제들은요.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이 매우 비슷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치만 거기에 약간씩 까다로운 부분들을 추가를 딱 했기 때문에 완전 딱 똑같이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연관된 기출을 딱 떠올린 다음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지? 하시면서 풀어내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 어떤 문제를 딱 공부했어. 그럼 막 풀이를 두세 가지 공부를 해. 근데 이제 그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풀이를 제일 좋아하냐면요. 그 문제에 정말 완전 딱 맞아. 그래서 그 문제 하나를 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풀 수 있게 하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항상 그 풀이에 집착을 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볼까 못 볼까? 사실 못 봅니다. 왜냐? 그 풀이는 딱 정말 그 문제에만 해당되는 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 조금 어려움이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14번, 21번 같은 문제가 그런 건데 이거에 연관된 우리가 기출 문제들은 조금 이따 같이 볼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공부할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막 개념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이런 식으로 빨리 풀면 답인데? 했으면은 아마 아 시험에서 힘들었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뭐다?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점점 여러분들 교육청 시험법만이 아니라 수능도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어쨌든 좀 줄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진짜를 묻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좀 찾기 위한 그런 이제 시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계산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계산을 할 때 그냥 막 이제 무슨 막 눈높이 수학 열심히 하고 구몬 수학 열심히 해서 계산을 빨리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 계산하는 그 방식들을 내가 조금 더 잘 세팅을 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또 오해하면 되는 게 막 스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계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시를 들자면 미적분이야. 그럼 어떤 친구들은 로피타를 쓰냐 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계산이 늦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세팅하는 방법들, 문제식을 세우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걸 잘 한다면 계산이 좀 쉽고 아니면 좀 힘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실 이번 시험은 범위가 워낙 작아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선택 과목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통은 사실 3개 중에 가장 시험 자체는 어려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어렵냐 한다면 케이스 분류가 좀 많았어요. 그게 막 28번, 29번, 30번. 특히 28번, 30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내가 거의 한 4가지 정도씩 케이스 분류했어야 했는데 그걸 잘 해줘야지 문제를 풀려야 돼서 사실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이 케이스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약수와 배수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그러니까 함수가 무엇일까, 함수값들이 이렇게 막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내용들을 물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이제 내가 고의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 계속 고의로 막 돌아가고 이러면 평생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중요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적 같은 경우에는요. 30번은 지금 이제 내가 만약에 장장 30번 풀 실력이 아니야. 그래도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 이 문제가 아마 내시는 게 학교 선생님이 내셨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수능 22번에서 영감을 좀 받으셨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게 좀 나름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적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잘 들어보시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28, 29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구성할 때 수학 1을 잘 쓰면은 매우 매우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럼 이제 막 계산이 복잡해져. 그래서 아마 미적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문제들에서 막 계산이 복잡했다.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가 쓰였다? 수학 1에 대한 내용들이 좀 쓰이는 거구나. 약간 그런 철학들이 쓰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하 같은 경우는 뭐 기하야 2차곡선이니까 내용이 정해져 있죠. 뭐랑 뭡니까? 정의와 계산입니다. 당연히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29번 같은 경우가 계산을 아예 안 하고 풀 수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이제 나올 수 있구나. 정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군데군데 이제 수학 1의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8번 같은 경우 뭐 수학 1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어차피 도형적인 요소들 그 다음 30번 같은 경우도 수학 1의 내용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합해보면은요. 결국에는 확통 자체가 미적 자체가 기하 자체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수능 체계에서는요. 그 과목들 속에 내가 수학 1 또는 수학 2의 내용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내용들은 이렇게 문제의 껍질을 벗기는 데 주로 쓰이는 거지 계산을 막 하고 막 마지막 답까지 구하고 막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자체가 어려운 역할을 하는 그런 건 사실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몇몇 문제를 보면서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 뭐 저한테 꼭 수업 안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막 그럴 거 아니야. 3월 모의고사 기출형 엄청 비슷한데? 뭐 했니?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기출이랑 비슷한 것지 어떤 포인트를 내가 봤어야 되는지 한번 진짜로 정리를 해보고 아 그래서 내가 진짜로 부족한 게 맞구나 좀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10번부터 볼게요. 10번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10번입니다. 항상 이제 거리,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 많이 틀리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대부분 친구들이 T까지는 잘 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계산을 실수하거나 하는 것 같은데 추가 움직인 거리를 좀 잘 못 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전에 뭐죠? 여기 써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23학년도 사관학교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실전 개념 교재에 있는 거 여기 그냥 캡처해서 일부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거의 나왔습니다. 뭐냐? 속도가 뭐냐? 속도가 이렇게 1차식 또는 뭐예요?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된 1차식인 이런 경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런 경우엔 무조건 뭐냐? 내가 거리를 구할 때 그냥 생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냐?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뭘 이용하는 거냐? 내가 넓이적 개념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이제 구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절대값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막 전개해서 식을 썼어. 그 순간 여러분들 그냥 아 나 기출공부 덜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아 당연히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 다음 이제 넓이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아 내가 여기서 부족한 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으로 가냐 그래프로 가냐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문제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단 1포를 보니까 꽤나 이제 위에 위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친구들이 좀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었구나. 사실 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만큼만 빼서 만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 요거야 우리가 친구들도 잘 풀었고요 대부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뭡니까? 절대값 있으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다? 부호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항상 여러분들 이 등차수의 문제들이 뭘 하냐? 케이스 분류 시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상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뭐 D라는 게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2하일 때 케이스가 뭐하는 거예요? 나누죠. 마이너스 2하인데 이렇게 되겠죠. 케이스가 뭐 나뉩니다. 왜 나뉘냐? 부호가 언제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22년 6월에 났던 문제거든요.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절대값 딱 있겠고요. 마지막 이제 또 처리가 중요했죠. 뭐냐? 여기서 아마 막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졌다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여기 막 A6식 갔다가 여기다 막 D 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 D를 쓰는 게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안 좋죠.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등차수의 뭐다? 합은 이렇게 뭐한다? 짝을 만들어주는 거죠. 최대한 짝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셨으면 계산이 좀 더 쉽고요. 아니면 좀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이전 기출들에서 항상 바라고 했다고 항상 모든 문제들에서 짝을 최대한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짝을 만들었다면 오 너무 쉬웠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지만 기출에서 거의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객관식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게 뭐냐면 요 14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14번이 제가 항상 이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14번 사실 여러분들 이제 작년 거 막 기출과 열심히 공부했으면요. 작년 수능 문제랑 정말 정말 유사하다고 이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냥 대략 이제 막 설명을 하자면 3차 함수와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고요. 여기 이제 뭐예요? 막 2차 함수와 이렇게 막 이제 그려집니다. 저희께서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이런 문제 공부할 때 그냥 답을 막 찍어서 외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어? 그냥 극값이 되니까 극값일 때 답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공부했으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오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공부를 할 때 조금 이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때 제대로 한다는 게 막 어렵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냥 하나하나 좀 해석하는 방식들 내가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다면은 당연히 먼저 뭐예요? 왼쪽부터 해석을 해보고 왼쪽을 베이스로 오른쪽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이제 내가 기준선들이 뭐냐? 했을 때 이런 극값들 이런 끝점들을 잘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때 각각의 상황에서 왜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찍지 말라고 찍어서 푸는 풀이들 있잖아. 찍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 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수능이 쉽게 나와 만약에 그러면 행복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운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도 우리가 조금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진짜로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했다? 그럼 이 문제를 건드리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렇다고 얘가 막 케이스 분류를 무한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논리에 맞게 이 오른쪽 거 본 다음에 뭐예요? 오른쪽 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뭐야? 이 층과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한 가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뭐냐? 내가 오른쪽 그래프를 베이스로 왼쪽을 만드는 건데 이 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서 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왼쪽 그래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하면서 아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제 막 그려보는 겁니다. 물론 세 가지가 다 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아 해석하는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두 문제 사이에서 엄청난 감각을 느낀다고 그랬으면 아마도 뭐냐? 아 기출을 공부를 했어도 그 방식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문제들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또 비슷한 맥락이 21번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연관 기출 문제가 있죠. 아마 공부 좀 열심히 산 친구들은 대부분 생각이 났을 텐데 21년 9월 문제입니다. 뭐 요 연월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 저도 이거 외우는 건 싫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기억나겠죠? 요 그림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이 항상 어떻게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제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해도 이거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만들어. 딱 해서 어? 이거 하나 딱 내가 찾을 수 있네 선생님? 얘네 대칭인데? 그럼 선생님 한 줄에 거의 바로 풀리는데요?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마 이번 문제를 못 풀을 수도 있고요. 풀었더라도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출을 공부할 때 풀이가 1, 2, 3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만 적용되는 가장 빠른 풀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떤 풀이를 공부해야 되냐면 영어로 유니버설한 풀이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어떤 문제든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풀이를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게 막 엄청 어려운 풀이거나 아 그러니까 엄청 막 오래 걸리는 교과서 개념만을 막 쓰는 풀이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전 개념적인 훌륭한 풀인데 모든 데 이렇게 통하는 약간 만능 열수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 풀이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풀이가 아닌 거라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이렇게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죠. 우리 이렇게 지수로 감소가 있어요. 그럼 항상 뭐하라고 둘의 관계를 파악하고요. 둘의 관계를 통해서 뭐냐 당연히 좌표를 구하라고 제가 실전 개념에서 열심히 이제 수업하고 기출에서도 열심히 연습을 시켰죠. 만약에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문제가 거의 유사한 문제로 느껴졌다. 하시면 기출을 잘 공부한 거고요. 그게 아니다 하시면 여러분들 같이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 그 차이가 너무 크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14번도 그렇고요. 그리고 21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를 이렇게 노리면서 송곳처럼 이렇게 찌르면서 학교 선생님도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출제한 문제들이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몇 번이냐면 확통이나 기아한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29번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사실은 저 이게 이게 어떤 교제냐면 20년 4월이 되어 있고요. 뭐냐? 우리 기출 교제입니다. 제가 이게 바로 이제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이제 현강에서 우리 미적을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그 전주라고 해야 되나? 그 주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줬어. 산모에다 얼마나 한 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똑같이 딱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모 시험지 딱 보자마자 떠오른 거야. 우와! 직전에 정리해줬잖아? 근데 그 포인트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접선이 있고 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거냐? 우리 친구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a다. 지금 얘 기울기 몇인 거죠?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뭐냐? 내가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여기가 이제 t고요. 여기 몇이냐? a, t구나. 그래서 내가 이 좌표를 여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수학원적인 아이디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썼어. 그럼 문제 자체와 계산도 엄청 엄청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안 하고 막 이제 점과 직선상 계산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인생이 이제 힘듭니다. 유유. 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출해서 그런 포인트들을 정확히 항상 공부를 하고 수학원 공부할 때도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지수로 검수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내가 기억한다면 똑같이 쓸 수 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막 친구들 보면은 열심히 막 들었던 친구들 있잖아. 그럼 이게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똑같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항상 해줘야 되는 거다. 뭐에 대한 연습들, 기출에 대한 연습들 그리고 그 기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유니버설한 풀이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아, 이런 이제 기출들이 진짜 나온 거구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10, 11. 그 다음 14. 15는 일부러 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쭉쭉쭉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20번도 그냥 시원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기출작용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약간 기출인데 약간 이렇게 비튼 것들을 말했더니 사실 거의 시험지가 완성이 됩니다. 22번밖에 거의 다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이 출제됐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봐봐. 결국 우리가 뭐를 바꿔야 되는 거야. 간단합니다. 나의 문제점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 10번째가 뭐냐? 계속 말해서 미안한데 특정 문제만 통하는 풀이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개념에 맞는 풀이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효율적인 풀이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 이것도 똑같아. 스킬적인 부분 아니야.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효율적인 계산을 어떻게 할지. 아까 말했잖아. 이런 문제 이렇게 우리가 순홍 그리면 빠르게 좌표를 쓸 수 있구나. 그런 문제 구하는 게 엄청 쉽구나.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좌표를 잡으면 쉽구나.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계산 방법 효율적인 사실 문제의 세팅들을 연습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찍는 연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정확히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직히 약 이거야. 좀 공부를 할 때 아주 조그만 아주 조그만 제대로 하고 꾀를 부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주기만 했다면 생각보다 풀만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나랑 같이 하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냥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만 내가 정확히 연습을 하자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잘 해왔다. 그랬으면 시험이 계속 말하지만 또 풀만 했을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거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바꿔주시는 게 우리의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각 등급별로 항상 친구들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 예를 들어 몇 등급인데 6목까지를 뭐 하면 될까요? 이게 제일 큰 궁금증이야.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딱 정리해둔 다음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3등급 이하 친구들 6목까지 뭐 해야 되냐? 라고 보시면은요. 우선 현재 상황을 확인할게요. 3등급 이하다. 그럼 여러분들 미적기하면요. 70점 이하구요. 확통은 75점 이하입니다. 그럼 대략 몇 개 틀리는 거야? 30점 까이는 거잖아? 그러면 8개 이상 틀리는 겁니다. 확통은 거기서 한 개 덜 틀리는 거죠? 8개 이상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선택 과목에서 한 3개? 그 다음 뭐예요? 공통 과목에서 5개 정도 이렇게 틀립니다. 얘가 이제 공통 선택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공통 과목 생각하시면 5개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2 어차피 이제 안 풀어. 그 다음 뭐야? 15도 안 풀어. 14도 안 풀어. 날라갑니다. 그 다음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13 같은 거 그 다음 뭐냐? 뭐 21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뭐 운빨로 맞은 것도 좀 있을 테니까 요런 이제 문제들과 추가적인 문제들 틀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정리한 거 봤지? 이 문제들 22번은 빼고 얘기할게. 이거는 빼고 해설되면 이것도 당연히 풀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요. 정말 기출에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봐봐. 이것들 중에서 내가 N간위만 맞추면요. 먼저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면 2등급 이상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당장 1등급 되면 좋겠지만 그게 욕심이야. 너무 과한 욕심을 부르지 말고 당연히 하면 금방 오르긴 합니다. 근데 2 이상까지만 먼저 목표로 딱 융합과진 잡고요. 그러려면 우선 두 가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실전 개념과 기출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야? 뭐 나 한 번 들었는데요? 너 기억 못하는 거야.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완벽의 의미는 뭐냐면 그 기준선이 중요해. 여러분들의 이제 완벽과 제 완벽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딱 말하는 거냐? 계속 말하지만 어떤 문제 딱 봤어요? 그 문제를 봤을 때 뭔가 이제 가장 빠른 풀이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문제의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들에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공통적 풀리들 계속 영어를 한 번 쓰자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단어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부 한 번 합시다. 유니벌설한 풀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해낸다면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잘 풀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육목까지를 한다면 이 이상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상 받는데 90점 받아야 되는 이런 거 아니잖아. 이 이상까지는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딱 하면 돼. 물론 거기에 약간 추가로 내가 좀 더 욕심이 있어. 아니면 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엔제를 다 풀라는 거 아닙니다. 막 그리고 어려운 엔제 풀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예를 들어 제일 엔제 같은 경우가 막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려운 문제 표시해줬어. 막 영차 영찬 표시해줬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난도까지만 중난도까지 여러분들 공통 엔제만 약간씩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 내가 조금 더 욕심 내보고 싶다. 그러면 엔제를 약간씩만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다? 먼저 목표가 2등급 이상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만드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2등급 친구들 있죠? 2등급 친구들의 지금까지 목표를 뭘 하면 좋겠냐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등급 친구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메가에이스 등급컷 보시면 미적기한은 70점대 81, 82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70점대라고 할게요. 확등은 76에서 85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먼저 20점은 깎이고 시작하는 거죠. 5개 이제 틀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뭐 실수로 좀 틀렸거나 하는 정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이제 문제들이 남는 겁니다. 번호로 치면 여러분들 선택과목에서 뭐 28번, 30번, 29번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틀리는 거겠죠? 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친구들만 좀 다르니까 여기서 한 2개 정도 그 다음 공통과목에서 뭐 다? 22번, 22번, 그 다음 이제 뭐 14번이 어려웠으니까 14번, 그 다음 나머지 이건 이제 또 친구들만 다른데 뭐 15번, 13번, 21번 중에 하나를 틀리는 이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이전 3등급 친구들이랑 다른 게 그래도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중요하긴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했다 하시면은 사실은 기출에 대한 연습이 좀 덜 되어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제외하고 나잖아? 그럼 거의 기출에서 비슷하게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내 그거에 대한 연습이 숙련도가 부족해서 시간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난 시간은 남았어. 근데 그냥 얘를 못 푼 거야 하시면 그냥 아, 이 최근에 나오는 고난도 기출에 대한 특징을 내가 잘 모르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쪽 경우 모두 다 어차피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나왔던 최신 고난도 기출들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학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는 특히 선택 과목이다 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공통은 이제 좀 잘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최근 문제들 제가 그래서 우리 기출 교재 만들 때 무슨 막 옛날 것까지 다 한 게 아니거든요. 한 8년치 정도 생각했습니다. 8년치 정도로 이제 8년치의 평가원 기출이랑 최근 4년치의 교육청 기출을 제가 갖고 만들거든요. 사관학교도 포함입니다. 교사경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최근 기출들에서 반복적으로 묻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연습을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5개 중에서 다 풀자는 거 아니에요. 당장 다 푸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한 이제 여러분들 3개 정도 풀 수 있어. 그러면 이제 1등급의 달락말락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목표를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 정도 공통 엔제를 한 권을 다 이제 푸세요. 이걸 다 풀자. 예를 들어 제 이제 N제 책 보시면은요. 난이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쉽다는 게 아니라 중간 난이도랑 이제 고난도가 있습니다. 고난도는 그 책 안에 문제이 표시되어 있어요. 0차 0차 뭐 이렇게 귀엽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하시면 됩니다. 고난도는 뭐 하면 좋습니다. 나 못하겠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리고 나서 육모 이후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 중에서도 막 여기서 갑자기 쉬운 기출 표겠다고 이러지 말아세요. 그게 아니야. 야 그러면 또 실력이 안 들어. 최신 고난도 기출들을 완벽하게 내가 숙지해서 앞에 제가 정리 막 문제들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문제를 풀 때 그게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1등급 친구들이에요. 우선 1등급 친구들은 첫 번째로 이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첫 시험인데 잘 봤으니까 여러분들 또 좀 이렇게 행복하게 스스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조심해야 될 건 자만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육모 지나고 구모 지나고 이렇게 수능까지 가면요. N수생 친구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점수와 등급이 미래의 점수 등급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 열심히 해?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인 거야. 자만을 해서 음 이 정도면 되겠지? 하시면서 막 공부를 좀 따른 걸 열심히 합니다. 탐구해볼까? 국어해볼까? 뭐 이러다가 좀 되는 거니까 최소한 육모까지는 자만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주세요. 그치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육모까지는 최신 고난도 기출들은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세요. 이건 부탁입니다. 제가 육모 이후에는 이런 말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육모까지는 고난도 기출들 최근 것들 옛날 것들 막 이제 그런 것 같지 말고 딱 최근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완벽한 학습이란 건 뭐냐?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이미 잘 봤으니까 제가 말하자면 이번 시험 기준에서는요. 한 13번에서 14번까지는 정말 아무런 막힘이 없이 후두두둑 풀 수 있도록 그리고 막 문제 보자마자 아 이런 문제인데 하면서 떠올릴 수 있도록 21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록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주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중고난도 엔젤을 다 이제 푸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육모까지. 근데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막 여러 건 풀지 마시고요. 한두 건 정도를 딱 정해서 푸세요. 한 두 건 정도? 뭐 이제 제 걸 같이 풀면 좋겠네요. 저희 이제 강용찬님께 이제 말씀 그쵸? 나를 님이라고 하면 되나? 하여튼 제가 이제 만든 이런 엔젤들이랑 다른 이제 유명한 애들을 이렇게 해서 같이 딱 푸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공통과 선택과목을 다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근데 계속 말하지만 왜 여러 건을 풀지 말라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막 너무 많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소화가 안됩니다. 이제 머리에 프로세스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야. 최소한 언제까지는? 육모까지는. 나중까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막 연습하고 모의고사 많이 풀 거니까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딱 적은 양을 반복하세요. 내가 그게 정말 지겨울 정도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육모 딱 본 다음에 이제 나의 실력을 폭발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딱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바람입니다. 오케이? 등급별로 여러분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등급에 맞는 걸 해주세요. 막 갑자기 나 3등급인데 1등급 스타일로 가볼까? 아니면 나 1등급인데 난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 3등급처럼 막 해볼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자기 등급에 맞는 딱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제가 딱 연습할 수 있도록 실전 개념 같은 거 그 다음 뭐예요? 기출 강의들 그 다음 뭐예요? 엔젯까지도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들어주시면서 제가 이제 안내한 대로 공부를 잘해서 산모뿐만이 아니라 뭐냐 육모에서 뭐 산모를 못 봤어? 그럼 육모는 내가 성적을 올려야지. 그 다음에 육모를 잘 봤어. 그러면 자만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육모도 잘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남은 이제 몇 개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육모때는 다 같이 뭐야 행복한 웃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같이 여러분들 이제 또 수업에서 만나겠고요. 이제 마지막 딱 한 마디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진짜 화이팅 여러분들. 지치면 안 돼. 지치지 마시고 학교 다니라 정신없고 이럴 수 있는데 지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 먼저 뭔지까지? 육목까지만 오케이? 수능까지 생각하지 마. 힘들어. 육목까지만 딱 힘을 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